여기 삶은 거 8마리랑 이거 8마리랑 가면 되지? 그치 오빠 나만 뿌려드려면 내가 해볼게 응,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스테트랑 그럼 8마리네? 8마리야 이거 8마리, 적어 8마리 오우, 좋아 아, 거기서 이렇게 찌는 거야? 거의 다 된 거 같은데? 이거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어, 근데... 어, 근데...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미안해요 볼 때마다 정말... 경종이다 너무 미안하네, 잘생겨서 사장님, 사장님 초장이요, 초장 사장님 초장이요, 초장 초장이요? 네, 초장 같이 가야 될 거 같아요 아, 너무 좋으시네요 자, 제가 일단 그리고 초장을 드릴게요 진짜 제가 포장해 가고 싶어요 제가... 그래도 많이 불편해 젓가락이 하나도 없고 젓가락을 하나 안 주셨어요 아, 그래요? 저, 여기 젓가락 아, 감사합니다 저, 여기 젓가락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잘 먹었어요 젓가락 주셔야 되는데 네, 여기요 아, 네 아, 나도... 아, 대박이다 아, 대박이다 오빠, 좋단다 그럼? 좋단다 오늘 진짜 운이 좋았어요 아, 대박이다, 진짜 맛있겠다 우와, 안주가... 보러 왔는데 잘 선택해 잘했네 아, 그러니까 아, 맛있겠다 아, 참이다 진짜 맛있겠다 아, 괜찮으니까 아, 맛있다 덤이가 저렇게 일으키고 아, 야, 야, 야 덤새찌구나 일반 새어, 나랬들이다 진짜, 이거... 응 이거 먹으면 이제 다는 새 못 먹지인데 그렇죠 음... 약간 단 맛이 나 음... 잘 삶아, 나 근데 잘 삶아졌나 모르겠어 다시. 잘 삶아졌을 거야 잘 삶아졌을 거야 그, 삶아진 건 어때요? 잘 삶아졌어요? 한번 맛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삶아야 되는지 잘 삶아진 것 같아, 색깔은? 너무...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삶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딱 좋대 저걸로 기준으로 하면 되겠네 새우 머리튀김인데요 맛있겠다 머리 엄청 좋아 이거 너무 껴작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빼고 역시 뛰어들었는데도 에너지가 발산이 안 됐나 봐 진짜? 대괄이 진짜 진공이다 이게 영양가 많아요? 응 그러면 어머니는 여기 사람이 아니신 거네요? 자갈차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현장에 내가 밥을 두고 있거든 밥을 두고 있거든 아, 여기? 밥 먹으러 한번 오라고 즐거운 양다리 던져요 아니, 우리 현장 사무실에 식당에 있어 밥 먹어서 밥 먹으러 진밥이 난 진밥이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식사하러 오세요 식사하러 오세요 아 네, 한번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들어와, 들어가 나랑 있을 거야 자, 감동아 넌 나랑 있을 거니? 네, 그렇다면 그러시다면 여기 계시든가 축소했을 필요한다고 편집하고 셀프 암흑 두꺼 두꺼 사회중 같이 마주니 슈가 야, 니가 감당할 사이즈가 아니야. 살려, 살려. 이젠 안 무서워? 괜찮아, 이제? 진짜 기다려. 나의 네이차을. 잠시 멈춰. 다진 반지인 여유. 그는 반지인 여유에 скalo에 기름을 더 밝게 만들어집니다.